안녕하세요. 미국 공화당의 하원 원내청부 케빈 맥카티가 조금 그 좀 싸한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의 앞으로 백지수표를 끊어서 행정부에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행정부가 얼마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의회에서 공화민주 양당이 상하원에 걸쳐가지고 다 오케이 오케이 해줬었는데 앞으로 그런 거 없다. 하나하나 들여다보겠다.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의 본뜻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것과 연관돼가지고 우크라 사람들이 이런 강대국 미국 사실은 미국이 이 전쟁의 뒷돈을 다 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이쪽의 입장이나 이런 것과 우크라 국민의 입장을 이게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혹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자유구독력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통상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백지수표는 없다. 황정부가 달라는 대로 내역도 안 보고 떨꽁떨꽁 총액을 그렇게 결제하는 방법은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kongress has approved tens of billions of dollars to help Ukraine defend itself against Russian forces. And so far that funding has enjoyed strong bipartisan support both in the Senate and the House. The US along with its Western allies has promised to back Ukraine for as long as it takes with weapons and humanitarian aid. But with the US midterm elections less than three weeks away and the Republicans likely to take control of Congress, there are signs that cross-party support might be starting to wane. This week, the Republican House Minority Leader Kevin McCarthy gave this warning in an interview. He said, I think people are going to be sitting in a recession and they're not going to write a blank check to Ukraine. They just won't do it. It's not a free blank check. 예 공짜 백지수표는 이제 없다 앞으로 그런 일은 안 한다.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겠다. 뭐 이 정도 얘긴데. 갑자기 공화당이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그 내막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크라 지원을 줄이겠다는 소리냐 이제. 뭐 적당하게 그냥 끝내버리고 이제 그만하자 이제 뭐 충분히 다 싸웠다 뭐 이런 입장으로 앞으로 공화당이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소리냐. 아니면 진짜 뭐 꼼꼼한 좋은 뜻에서 우크라 지원 내역에 거기 뭐 말하자면 그 수십억 달러가 나갔으니까 그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소린가. 저는 그거보다도 실제 의미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전쟁이 사실은 이제 판이 정해졌습니다.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 그건 그런 사람들 하는 소리고 우크라 전쟁 자체는 이제 결판이 난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종전의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공화당이 결정권 혹은 비토권을 가지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공화당이 야 더 필요해 이건 돈 더 줘야겠어 하면 전쟁은 끝나지 않는 거고요. 또 거꾸로 바이든 행정부가 전쟁을 계속 하려고 그래도 공화당 쪽에서 야 이거 돈 엉터리로 썼네 이제 돈 못 주겠어 하면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크라의 운명은 평화의 시기와 조건을 미국이 결정하는 그러한 운명입니다.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 했었고 또 블링켄초 국무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전쟁은 언제 어떤 조건으로 끝낼지 우크라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우크라 사람들이 결정하죠. 그런데 우크라에 언제 어떻게 도움을 줄지는 미국 정부가 결정하죠. 우크라 사람들은 맨손으로 싸울 수 있는 걸 결정하는 거죠. 미국의 도움이 없을 때는. 결국 이 전쟁의 평화의 시기와 조건은 미국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 드는데요. 우리도 한국인도 휴전을 당했었거든요. 제가 휴전 당했다. 그래서 제가 영어 단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휴전이 아미스티스인데 제가 며칠 전에 외국 영어로 되어 있는 유튜버의 댓글에 우리가 1954년에 위워 아미스티스트. 그래서 동사로 그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4,500자 썼는데 그걸 폴란드 사람인 것 같아 이름으로 봐서는 굉장히 잘 읽었다 이렇게 또 대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좀 살벌했죠. 왜 그러냐면 전쟁이 진행되던 때 트루만이 대표하는 미국의 입장이 뭐냐면 메가더를 이거 왜 날린 거냐면요. 한반도 전체를 자유화하면 미국의 영향권이 직접 중공 소련과 접경을 해요. 골아프죠. 그러니까 북한은 중소 영향권으로 두고 남한은 미국 영향권으로 두면 영향권이 직접 미국과 중소가 직접 말하자면 이렇게 전면을 이루는 그런 케이스가 없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리전은 6.25도 그렇고 지금 우쿠라 전쟁도 그렇고 대리전은 없어요. 대리 영향권이 있을 뿐이에요.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휴전선은 두 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과 북 사이의 경계선이라는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영향권과 미국의 영향권 사이의 경계선이라는 성격입니다. 즉 휴전선이라는 우리 한반도에 그어진 군사 분계선이 실제로는 미중 사이의 영향권의 경계선을 대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남한테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이 상황을 생존과 번영의 조건으로 바꾸어서 활용을 한 거죠. 특히 한미동맹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에는 소련기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남한에는 미군기지가 있잖아요. 이게 저게 운함의 미소 완샷 업어치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함이 미소를 그냥 다 업어쳐버린 거예요. 이게 아이젠하우가 왜 저걸 안 해주려고 그랬냐면 저걸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또 소련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북한의 소련이나 중국의 군사기지가 들어오면 결국은 한반도 통일해가지고 압록강에서 맞겨루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잖아. 그런데 결과적인지 아니면 운함이 이걸 내다본 건지 스탈린 사망 이후에 소련 지배계급이 생각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미군기지 들여다놓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운함이.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냐면 그 해가 이제 운함이 아니 그 해가 스탈린이 죽은 해입니다. 53년이. 그래서 휴전이 된 거예요. 53년 4월인가 이때쯤 죽어요. 3월인가 스탈린이. 그 스탈린 같은 그런 절대적 권력 지배자가 죽으니까 소련 내부가 이제 정신없이 막 이제 그 혼동돼 있을 때죠. 그게 그게 수습이 된 게 소련이 1955년 말 56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습되고 나서 후르스토프가 그 스탈린 격하운동을 시작하죠. 그게 1956년 초입니다. 그러니까 53, 4, 5는 소련이 지금 안에 내부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예요. 큰 권력 덩어리가 퍽 날아가고 나니까 진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련이 북한에 군사기지를 안 둔 겁니다. 그런데 김일성 입장에서는 소련이 군사기지를 안 두니까 좋거든. 이러면 소련 군사기지가 들어와 있으면 자기는 그냥 소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깍시야. 그런데 소련 군사기지가 없으면 시간을 벌어서 중국과 소련 사이에 줄타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저 줄타기 구도를 저때부터 저는 만들었다고 봐요. 54년부터, 53년부터. 왜 그러냐면 이건 진짜 굉장히 중요한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 56년 초에 저거 시키잖아요. 스탈린 격하운동을 하죠. 후르스토프가. 그러면서 그때 김일성을 날리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오히려 이 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논문을 쓴 사람은 그때는 그렇게 색깔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종석입니다. 이종석. 그 노무현 때. 그 색깔 진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56년도 북한 사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한 글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56년 초에 김일성을 날리라고 지시를 하기 위해서 후르스토프가 뭐를 연출하냐면 소련에서 공산당 대회에서 스탈린 비판 연설을 자기가 한 거를 그때는 이제 녹음 테이프가 동그랗잖아요. 동그란 녹음 테이프에 딱 해서 그걸 밀봉을 해가지고 평양 주재 소련 대사관으로 보내요. 그때 이제 소련 대사관이 북한의 종주국이니까 주인국가니까 거기서 이제 평양의 범털들을 다 불렀어요. 56년 3월인가 쯤에. 그래가지고 큰 강당에 모아놓고 그 봉을 쫙 현장에서 뜯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동시통역사 딱 앉혀놓고서 딱 하는데 이게 스탈린 비판 소리가 쫙 스피커에서 후르스토프 현상이 나오니까 김일성 지지자들은 낯빛이 하얘지고 반 김일성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쟤들 잡아 죽이고 김일성 날려버리고 우리 세상 된다. 그런데 김일성이 그 상태에서 그의 연말까지 버티거든. 버티면서 중간에 오히려 반격을 가해가지고 8월 종파 사건. 종파주의자로 상대방을 몰아서 숙청을 하죠. 그런데 연말을 제가 왜 연말이라 그러면 연말이 돼서야 소련의 입장이 바뀌어요. 일성이 그냥 돌아. 일성이 그냥 돌아. 이게 왜 그러냐면 연말 가을. 이게 왜 그러냐면 헝가리가 터져요. 1956년에. 그래가지고 헝가리 군경이 민주화 시위대를 진압하는 걸 거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소련 탱크가 들어가서 몇만 명을 깔아 죽인다고요. 굉장히 피비린난한 사건이 벌어지죠. 56년. 그로부터 10년 후에는 프라하의 봄이고 56년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예요. 그걸 겪고 나서 소련이 일성이 얘 드러냈다가는 북한이 엄청나게 불안정해지겠다. 얘 그냥 돌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소련이 그 결정을 한 게 헝가리 다음이니까 늦게 잡으면 한 11월쯤 되는 거고요. 빨리 잡아서 10월쯤 되는 거예요. 그럼 3, 4월에서 10월까지 버틴 거 아니야. 소련 입장 변화를 유도를 하면서 상대방을 종파주의자로 몰아서 숙청도에 가면서 버틴 거예요. 소련은 너 나가 인마. 너 나가 인마 하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고요. 미리 53년도 스탈린 후서부터 소련군이 군기지를 안 만드는 상태를 이용을 해가지고 북한이 군기지 없이 소련 군기지 없이 북한이 중국이랑 내통을 하면서 김일성 집단이 그때 이미 소련 중국 사이에서 중공 사이에서 줄타기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짐작하기에는 그러니까 53년도 스탈린 죽은 직후부터 무서운 할아버지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줄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줄타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56년에 소련이 너 나가 인마 할 때도 그 줄 붙잡고 중소 사이에 걸려있는 줄 딱 붙잡고 내가 왜 나가요? 내가 왜 나가요? 하면서 6개월 정도로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헝가리가 터지는 바람에 미리 이런 중소 사이에 줄타기가 이미 53년 스탈린 죽고 나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김일성한테 내가 인정해줄 수 있는 건 그래 너 소련기지 안 들여놨구나. 중국기지 안 들여놨네. 그거 잘했다. 그런데 거꾸로 아이전하우 입장으로 53년에 돌아와 보면 아이전하우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남쪽에 미군기지를 들여다 놓으면 한미동맹으로 북쪽에는 소련기지가 들어올 거다. 그러면 그냥 애초에 그냥 전쟁 외가다가 주장했던 대로 그냥 저기까지 밀어붙여버리고 압록강 도망가까지 밀어붙여버리고 거기서 맞서는 거랑 뭐가 달라졌냐. 이런 개땡땡이 우남이 이 땡땡 같은 놈 이놈 나를 갖다가 팔을 비틀어서 이 지경에 몰아넣어 이 개땡땡 하고서 회의장에서 얘기하다가 썬 오브 비치 S.O.B라고 하고 튀어나가버렸다고 나가면서 그 소리했다고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바이든 만났을 때 S.O.B 소리 한 번 들을 정도로 뭐 하나 해야 돼.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저쪽에는 미군기지 저기 소련기지나 중국기지가 없는데 여기에는 미군기지가 있는 이 상황 그 한미동맹 그렇게 만들어서 딱 고구도 만들어놓은 상황 그게 천운이에요. 천운 운함의 작품이죠. 운함의 작품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52년도 11월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당선되고 53년 1월부터 아이젠하워 정부예요. 아이젠하워 입장에서는 한국전쟁 빨리 끝내고 전쟁 계속 입장은 군산복합제 밀리터리 인더스트리 컴플렉스의 음모다. 요즘 이제 이런 언론이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한국의 군산복합제 군산복합제 하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 군산복합제는요 군부와 군수산업계가 결탁을 해서 나라돈을 빼먹는 체제를 군산복합제라 그래요. 그래서 저 용어를 처음 쓴 거는 아이젠하워인데 아이젠하우가 왜 저 용어를 썼겠냐 6.25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기 이제 한국전쟁이라는 따옴표 아래에는 이제 아이젠하우 말이라서 제가 한국전쟁이라고 부른 거고 6.25죠. 우리 말로는 6.25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이젠하우 입장에서는 그리고 6.25는 일찍 끝낼 수 있는데 하루라도 일찍 끝낼 수 있는데 저거 계속 전쟁하면서 끝까지 싸우자고 한다는 놈들이 있다면 그놈들은 군부와 결탁해 있는 군수산업체 군수산업체와 결탁해 있는 군부다. 그놈들이 미국의 암덩어리다. 같은 좌빼스러운 소리래요. 아이젠하우가 그래서 아이젠하우 이후에는 저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좌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게요. 신문기자님들이나 유튜버 평론가들 앞으로 함부로 군산복합체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라는 용어 쓰지 마십시오. 그건 뭐냐면 군부와 군수산업계가 유착을 해서 전쟁을 유지를 하거나 국방비를 가당찮게 증액시켜가지고 자기들 잇속을 차리는 그러한 집단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 단어를 보수 쪽에서는 안 쓰죠. 좌빼들만 쓰죠. 제일 많이 저걸 제대로 쓴 게 들어라 양키드라라는 책을 쓴 시 라이트 밀즈가 그 다음에 그걸 써요. 사회화그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쓰던 단어예요. 그런데 저 단어를 처음에 물꼬를 든 건 아이전하우예요. 그 아이전하우가 그 정도로 말하자면 일종의 반전주의자 혹은 염전주의자예요. 전쟁에 대해서 넌들이 나는 그러니까 얼른 끝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미국 대통령 그냥 천년만년 할 거 아닌데 그 뭐 그 저기 뭐야 한반도로 위로 밀고 올라가면 밀고 올라가면 저기 압록강 도망강에서 소련 소련 중공 애들 맞서야 되는데 미군이 그러기 싫고 한반도에다가 미군 집어넣으면 기지 두면 북한에는 소련군 기지 들어와서 휴전선 상대로 또 미소가 마주 보는 상태가 돼서 그거는 밀고 올라가는 거랑 결과적으로는 똑같으니까 그것도 싫고 그냥 빨리 전쟁만 일단 끝내 나 머리 나빠 전쟁 끝내는 게 중요해 아이전하우가 그런 입장인데 거기다 대고서 북한의 소련 기지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야 너 미군 여기다 집어넣어 야 하워야 미군 여기다 집어넣으려니까 그걸 이제 운함이 그렇게 팔을 비튼 거예요 깡을 부리면서 아이전하우니까 약 올라서 죽으려고 그랬죠 자 53년 3월에는 이제 스탈린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이제 전쟁을 즐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탈린이 이런 사람이요 여기 왜 거기 지금 뭐 싸우고 있는데 거기 우리 돈 들어가냐 참고로요 중국이 총알 한 발까지 소련 물건 쓴 거 나중에 돈으로 다 갚았습니다 거기 우리가 뭐 죽냐 우리 안 죽잖아 중국 애들이랑 조선 애들 죽는 거지 우리가 왜 죽어 계속해 계속하려니까 전쟁 안 끝내는 거예요 스탈린이 스탈린 저 아저씨 저 흉악한 할배가 죽고 나서야 전쟁이 한 4개월 지나서 끝나죠 자 다시 돌아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강대국 간의 살벌한 군사지정화 게임이기 때문에 우크라 전쟁이 우크라 사람들 마음대로 우크라 사람들이 원하는 시점에 우크라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안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이제 세상이 많이 맑아지고 좋아져서 말로라도 돌이켜보면 다시 돌이켜서 1953년 52년으로 돌아가 보세요 미국의 어떤 정치인 미국의 국방장관 미국의 부통령 미국의 국무장관 중에 네 지금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언제 어느 조건으로 끝날지 결정합니다 그건 그분들이 결정할 일이고 저희는 그것을 끝까지 지지합니다 이런 소리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말로라도 그 소리 해준 게 고맙지 오스틴도 그 말 했고요 분명히 블링켄도 그 말 했다고 전 기억해요 국무부 쪽에서도 여러 번 했어요 그 얘기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1953년 우리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보다 우크라 사람들이 백번 났네 처지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황을 먼저 봐야지 이제 전쟁 얘기니까 일단 조만간 큰 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강북 헤르손 강북 헤르손 지도에서 보시면 가운데로 흘르는 드네프르강 저 북쪽에 거기 헤르손 도시가 있고 헤르손 지역이 있고 둘 다 헤르손이에요 도시 이름도 헤르손 지역 이름도 헤르손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그 강북 헤르손에 지금 우크라가 엄청나게 조이고 있죠 거기가 아마 조만간에 정리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롤르손 minister of defence has put a complete news blackout on events in the Kherson region and that almost always means that there is some big offensive underway certainly the Russian reaction indicates that that is the case they're talking about moving out of Kherson region and it looks as if they may be preparing either to withdraw or to fight for it we don't really know what's going on inside the region but we can see quite a lot of what's going on around it the Ukrainians have mounted a whole series of air attacks they're known in the jargon as SEAD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ces they've been attacking air defence sites Russian air defence sites all around the region and that's almost always a prelude to events on the ground taking on a greater tempo Ben Wallace the British Defence Secretary flew to the United States to see his counterpart Lloyd Austin that was all at short notice not expected that's quite unusual that they wanted to talk directly about something that's going to happen next and the Royal Air Force has been taking an interest in all of this this is the RC-135 known as Joint Rivet it's a surveillance aircraft and the RC-135 this is probably from 51 Squadron based at Waddington it was out over the Black Sea yesterday doing little figures of eight protected by a couple of typhoon fighters who are there to look after it and all it does is hoover up electronic intelligence it just listens to everything including the phone calls of troops on the ground but it gets absolutely everything the Ministry of Defence would not normally take this amount of trouble over an area unless it thought that something was happening undoubtedly the battle for Kerrson is now on this is the most important strategic objective of all of the offensives which the Ukrainians have launched since July this year if they succeed it will be a tremendous victory for them if they don't succeed it will be a terrific setback we'll probably find out quite soon which of those is the case yes 네 강북헤르손을 이제 먹게 되면은 어 그 다음에 이제 저 중앙에서 밀고 내려와서 동강을 내죠 자포리자 그다음에 또 저 도네츠크 쪽에서 밀고 내려와가지고 마리토포 마리우포 이런 이런 쪽이요 중앙에 있는 거 아조프에 그 연안까지 그러면 이제 강남 헤르손하고 한쪽에는 강남 헤르손하고 크리미아가 남고 다른 한쪽에는 이제 도네츠크하고 루한스크가 남죠 그런데 어 지금 저 케르치다리를 저렇게 때렸기 때문에 강남 헤르손하고 크리미아에 있는 쪽에서 보급이 원하지가 않아요 크리미아가 200만이에요 인구가 거의 그렇게 저거 굉장히 살벌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강북 헤르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 해서 게거 진짜 그게 그렇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